저희부터 죽일 대상이 토니 스타크라고 말 안 하고 시켰지 않습니까? 잘 봐요 오베디아스템 우릴 우습게 보고 속인 죄가 있으니 토니 스타크를 없애길 바란다면 돈을 더 주시오 베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? 그래, 자네 입장은 충분히 알아 토니 항상 최고로만 준비해 놓지 토니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나 몰라 나 어디서 죽은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딱히 돌아왔다고 말할 수도 없지 뭐야 그 동굴에 무언가를 놔두고 왔어 마음이 아파 뭐 복잡한 분이잖아요 큰일을 겪었고요 괜찮아질 거예요 자넨 보기도 먼 보석이야 토니는 자기 복을 모른다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전 가볼게요 그거 오늘 신문인가? 네 봐도 돼? 그럼요 퍼즐하려 그러세요 잘 가게 기든 나...